남자친구의 진출 침대의 웨어 품산으로 피해 제주의 전사가 된다 깃발 들고서 승리의 언덕에 깃발 꽂으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제주의 전사를 외쳐라 거친 함성은 전사의 뜨거운 심장을 뛰게 해 넘어져도 상관없어 신승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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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관없어 승리하니라 제주 유다이티 승리하니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.. 저희가 좀 다양하게 움직이면서 너무 간신하게 측면에서만 하니까. 또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까지 해왔던 부분들을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이 좀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습니다.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